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무기를 3개를 들고 왔습니다 일단 첫번째는 이거입니다 이걸로 또 컵을 쓰러트려 볼게요 다 쓰러졌습니다 이게 잘 쓰러트려지고요 컵이 일단 다른 무기를 하기 위해 컵을 쌓을게요 두번째 무게입니다 이거입니다 이거는 길기 때문에 길이가 여기 사겠습니다 다 쓰러트렸습니다 잘 안 쓰러트려지고요 다시 컷 세우겠습니다 세번째 무기입니다 이거는 수리겅이 양쪽으로 달려있고요 이거는 날릴 수 있습니다 한번 날려볼게요 다 쓰러트렸고요 제일 잘 넘어졌던 건 이거입니다 이거는 주먹으로 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제 잘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 또 올게요 안녕 안녕